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영원한 무투표지어 공천이라도 잘하면 그나마 다행인데요. 저희가 뜯어보니 무투표 당선자 80명 중에 32명이 전과자였습니다. 뇌물, 폭행, 절도, 음주운전 이런 전과가 있어도 여야 정당들은 거르지 않고 공천을 했습니다. 백승우 기자 보도 먼저 보시고 윤석열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 뒷이야기를 취재한 아는 기자와 만나보겠습니다. 대구경북과 광주, 전남에서 무투표 당선이 확정된 80명의 단체장과 광역 의원 후보들은 1개 이상의 전과가 있는 이들이 32명에 달했습니다. 해당 지역 무투표 당선자 10명 중 4명꼴입니다. 기초단체장 당선자 6명 중 절반이 전과자였고 국민의힘 소속 김학동 예천군수 당선자는 2006년 12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냈습니다. 광역 의원 무투표 당선자의 경우 음주운전에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박창석 국민의힘 경북도 의원 당선자는 음주운전 2건과 무면허 운전 2건, 횡령 1건 등 전과가 7건에 달했습니다. 박석만 국민의힘 경북도 의원 당선자도 폭력 3건과 뇌물공여 등 전과 5범이었습니다. 남다른 전과 보유자도 있었습니다. 정길수 더불어민주당 전남도 의원 당선자는 주거침입과 절도, 재물손괴와 폭력행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정치인 자질 논란, 이번에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백수호입니다. 경찰 playing 김장현현 김장현 신중